서브이스트입니다. 주식 떨어질 때 마음가짐에 관하여 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고점이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고점에 기가 막히게 전략매도하고 바닥에 전략매수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재를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고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올랐을 때 주가와 현재의 주가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했을 때를 A라 하고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를 B라고 합시다. 현재는 몸이 병이 들었을 때인 B의 상황에 사람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했을 때 A의 상황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자아인 A에 집착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아픈 사람은 과거 건강했을 때를 집착하고요. 실현당한 사람은 과거 사랑했을 때를 집착하고 망한 사람은 과거 부자였을 때를 집착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집착하며 고통의 나라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착을 벌여야 합니다.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은 떨어지는 주식을 붙잡고 팔지 않다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다가 50% 이상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입니다. 올랐을 때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존버하다가 50% 이상 빠져서 공포에 휘둘려 손절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때 가서 전고점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1등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오르진 않습니다. 저는 세계 1등 주식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맹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를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과 실현당한 사람 그리고 망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아에 집착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현재 상황을 긍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타르타의 무하론입니다. 떨어지면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과감하게 팔아입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떨어졌을 때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절대 보지 말고 개별 주가만 보고 팔면 됩니다.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보면 괴로우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산이 내 자산이라고 긍정합시다. 그래야 고통받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리밸런싱은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거꾸로 긍정하면 오히려 기쁩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언젠가는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